나는 이걸 보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만큼 재밌어요? 내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했고 여기에 꿈과 사랑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꿈과 사랑을 찾고 있었는가? 제가 그 정도면 진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다 찾아볼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재밌어요? 포토리짱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만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요. 동 бля.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준비하고 있다면 하지만 먼저, 우리의 audience는! 우리의 제 영상은요. 자막을 외치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cunning이나 구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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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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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It helps others know. On Spotify, Apple, and Google Podcasts. Anyways. Drumroll, please, Ashley. We have our guest, Sean, in the building. Make some noise!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hon입니다. This is first time!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저희 뷰어분들께 인사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Shon이라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 DJ,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웨이백홈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Yes, multi-entertainer. He's a singer, he's a DJ, he's a producer, he's a singer, songwriter, he does it all. 끝이 없어요. 다 하시는 거죠, 이제 거의?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되게 여러 가지를 해오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지?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거는 7살 때 피아노 치면서 남들 다 약간 뭐 어렸을 때 배우듯이 약간 레슨 배우는 약간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꾸준히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 때 기타 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밴드를 하고 예고도 가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음악 전공으로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밴드 멤버들을 만나서 밴드를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항상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갔다 다음 레벨 또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졌죠, 지금까지. 와우,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가수도 하시고, DJ도 하시고, 프로듀싱도 하시는데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다 매력이 너무 달라요. 다 너무 재밌는데 각자 너무 매력이 있어서 DJ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음악 틀고 클럽 같은 데서 음악 틀고 하면 술도 마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분위기 즐기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음악 만들고 그리고 뮤지션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다 하나라도 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재밌는 것들이라서 어떤 걸 고를 수가 없네요. 네. 그냥 다 해주세요. 네, 다 계속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 계속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페스티벌도 하고 지금 한창 페스티벌 많을 때니까요. 그리고 이제 슬슬 해외 투어 같은 것도 기획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7월 28일 날 신보도 발매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이 노래는 옵니버스 Part 1. 맞아요. 진짜 365일 항상 음악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는 않고요. 그래요? 네, 뭐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클럽에서 공연하고 페스티벌도 쓰고 평일은 작업하고 스튜디오에서 약간 모토가 약간 Work hard, play hard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렇죠. Work hard, play very hard. Very hard, play harder. 그런 느낌이죠. 그럼 Part 1을 이제 7월 달에 발매하셨는데 Part 2는 언제 나와요? Part 2는 이제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PPT까지 만들어서 회사에다가 어, 나 이렇게 할 거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획을 했던 건데 애초에 이번 세 곡을 발매하기 이전에 기획 자체가 이제 Part 1, Part 2로 나뉘는 그런 옴니버스 필름 같은 느낌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네.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눈 호강 그 이렇게 패턴 이렇게 막 하는 게 베이컨이 너무 아름다우시죠?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고 와 진짜 멋있었어요. 음악에 너무 잘 어울려서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무슨 되게 의미심장한 미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디테일이 여기 있어갖고 쇼님의 디테일에 대한 어, 일단 나이를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괜찮으신가요? 좀 실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좀 실례하셔도 됩니다. 아, 그게 뭐. 아, 이거 누나가 하지 그냥. 아니, 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렇다면 어차피 궁금해하실 거니까 또 네네, 그럼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아, 90년대 1월 12일 네, 맞아요. 날 태어나셨고 2010년에 데뷔를 그쵸, 그때 덕학스라는 밴드로 데뷔를 하기로 했었어요. 덕학스 알아요. 오. 항상 그, 이렇게 데뷔하셨을 때 음악에 대한 생각과 지금에 대한 생각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똑같은 그 불타오르는 열정 막 이런? 어, 이게 거의 12년 전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이 같은 거는 재밌는 걸 하자라는 거는 똑같아요. 아. 내가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거는 똑같아서 음... 나이만 먹었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동안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 이 얘기가 요즘 너무 듣기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이고. 아, 네. 어, 여기 쇼님에 대한 좀 재밌는 팩스가 있는데 닮은 꼴 연예인이 자이언티, 박혜진, 김영광, 박효신, 이동휘, 강기영 씨가 있어요. 엄청 다양한데요? 오우. 그래서 교정기를 풀르셨을 때도 저도 교정기를 풀러가지고 아, 뭔가 약간 평행우주 같은 느낌. 하하하하하. 옴니버스. 네, 옴니버스. 오우.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어, 스쳐 만난 적은 있는데 제대로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리스펙트하는 뮤지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Way Back Home 유튜브가 또 1억 스트리밍 돌파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1억 스트리밍이면 영어로 뭐예요? 원 빌리언? 텐 밀리언? 인가요? 원 빌리언. 원 빌리언? 일 억. 일 억? 스트리밍? 맞아요. How many is that? 100 MILLION! I don't think there's a billion... Yeah, that's... Yeah, 100 MILLION is a lot. 진짜 완전... 아, 근데 이 노래가 나오고 이제 또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 사실 되게 좋아하시네. 아, 네.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뭔가... 일단은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그 전에는 제가 활동을 해온 이력 자체가 인디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해왔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안 됐죠. 네. 그 시작 자체가 제 주변 사람, 제 타운 사람들, 아니면 제 친구들 그리고 제 파티를 좋아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적응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이나 라디오, 유튜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니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럼 거리만 나가도 나오는 노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세 걸음에 한 번씩 그냥 나갔다가 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많이 나갔다거나 하는데 그거를 신경 쓸 정도로 그때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정신 없는 일들이 많아서 매우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처음 맞이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엄청난 경험 그렇죠. 엄청난 경험 네. 엄청난 경험 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좀 다음 음악을 낼 때 더 많은 부담감을 좀 느끼셨나요? 부담감은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것과 비슷한 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또 나은 거를 만들려고 트라이를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내가 재미있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를 만들어 나가자? 라고 제가 지금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건 재밌어요. 제가 듣고 싶어요. 슈원 씨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은 누구예요, 그러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렸을 땐 데이빗보이 진짜 좋아했었고 데이빗보이 옛날 뮤지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비틀즈하고 그래서 밴드도 하신 이유도 약간 그런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쳐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밴드들 되게 좋아했었고 뭐 다들 널리 알려주는 위저라던가 SUFFERY ONE OF SPRING 그런 밴드들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 오, 스케이트보드 타셨어요? 고등학교 때 막 타고 다녔었어요. 지하철에 막 시끄럽게 막 들들들 한국에서요? 한국에서요. 오, 진짜요? 그 어렸을 때 LA에서 살다 온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LA에서 학교를 다녔던 게 인증이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한 2년 더 다녔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형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형이 이미 성인이었었는데 저는 고3이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 막 스케이트보드 같이 타면서 막 막 얘기들 많이 듣고 그랬었었죠. 오, 오케이.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애니메이션 덕후로 유명하시다고 오, 좋아합니다. 어떤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어, 일단 애니메이션, 만화 합해서 좋아하는 거는 뭐 에반게리온, 조조의 기묘한 모험, 그리고 뭐 총몽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도 되게 좋아하고 뭐 남들 다 좋아하는 뭐 헌터헌터, 원나블 지금 애슐린의 표정을 보면은 아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애니메이션, 만화 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 저 세일로몬만 좋아해요. 세일로몬은 저도 좋아해요. 저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세일로몬 제가 엄청 덕후여가지고. 그럼 혹시 웨딩피치도 보셨어요? 어, 웨딩피치봤어요. 웨딩피치랑 세일로몬 중에 선택하려면 뭐. 세일로몬. 세일로몬? 왜요? 웨딩피치? 저는 세일로몬 쪽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카드캡터 체리.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 어렵죠. 그거는 근데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카드캡터 체리 쪽이에요. 어, 저는 세일로몬. 아, 진짜로? 네. 무조건. 세일로몬. 뭔가 벽이 생겼네요. 어떻게 둘을, you can't compare. 둘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일로몬이랑 카드캡터 체리는 제가 카드캡터 체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OST가 너무 좋아요. 오케이, 그건 인정. 그리고 그 그래픽, 그 애니메이션, 그 그림 자체는 인정. 왜냐면 카드캡터 체리가 좀 더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그 카드 하나하나가 그 이제 그 카드에 뭐 water fairy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come to life 할 때 진짜 막 너무 예쁘게 잘 그려놨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걸로 따지자면 세일로몬 변신할 때 약간 실루엣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되게 연출이 좋기는 해요. 크리스토 파워 메이크업. 그쵸.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진짜 야하다요? 그 실루엣보다. 맞아요, 맞아요. 알죠. 어렸을 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몰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최근에 봤을 때는 Oh my god, 이거 왜 이렇게. 셀러몬이요? 실루엣이 막. 네, 변신할 때 그거 되게 좀 노골적인 느낌. 아,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저는 애기 때 엄청 봤는데. 생각보다 모든 애니메이션에 그런 야한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정신이 좀 병든 상태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죠. 병든 상태. 좀 뭐랄까요. 좀. 세상의 때를 좀 탄 거죠. 네. 슬프게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애니메이션. 방금 얘기하셨던 애니메이션이 막 지브리 이런 건가요? 물론. 지브리 너무 좋아하죠.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도 너무 예술인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이 사이즈죠. 음악 너무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포츠 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슬램덩크 그러면. 슬램덩크는 집에 이미 정권 다 있고요. 요번에 그러면 나오는 그것도. 그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피규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타고 있어요. 저도 알아봐야겠네요. 피규어도 모으세요? 피규어 좋아해서 모으고 있어요. 저 그 집 근처에 국제전자상가라고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끔씩 이제 출타해서 좀 이렇게 입양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일러문 피규어 엄청 모았었거든요. 이 땅은 박스 다 들어갈 정도로. 근데 최근에 이사하면서 기부했어요. 테이크는 안 하시고 기부만. 네. 기부엔 테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너너너너너 어쩔 수 기부. 그냥 기부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숙소 살 때 한 곳에 다 그걸 디스플레이 해놨거든요. DP 해놨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둘 곳도 없고 그냥 2년 동안 박스에 그냥 먼지만 쌓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내가 진짜 내가 이 피규어들을 사랑을 못 줄 것 같아서 더 케어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자 해가지고 7년 한 8, 9년 동안 제가 모은 거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 그런 거 다 제가 미안하지만 더 좋은 사람한테 가렴하고 기부했어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 그러니깐요. 그때 알았으면 저 진짜 완전 완전 신기한 거 진짜. 부스로 면도 잘 털고 해가지고 잘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안타까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깐 안타까운 얘기네요.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계속 바뀌어서 흥미가 가는 애니메이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새로 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피규어가 나오면 또 귀엽네 이쁘네 하면서 또 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쌓이는 거 같아요. 그럼 애니메이션 볼 때 더빙으로 보세요? 아니면 자막으로 보세요? 저는 성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우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진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작화랑은 또 별개로 엄청 생명력을 풀어낸 점지잖아요. 성우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더빙은 좀 힘들더라고요. 무조건 자막. 무조건 자막입니다. No doubt. No doubt. No doubt. 진짜. 알았어요. 저 이거 혹시 이 얘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애니메이션. 갑자기 지금 신났어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세럼은 얘기하는데 엄청 신나왔고 저는 로봇을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막 트랜스포머 진짜 좋아했고 옛날 이제 에반겔리온도 얘기하셨는데 메카물 쪽이시구나. 네. 그쪽도 되게 좋아해서 저도 피규어도 좀 모으고 있고 뭔가 그게 있네요. 저는 프라모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정말. 건담 뭐. 아직도 최근에 건담 그 아 이름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천사! 아 혹시 그거 피지 아니에요? 천사 날개들이 이렇게 달려있고 네 날개 있고 하얀색 파란색 네 하얀색 파란색 그거 최근에 구매했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 못하고 있어요. 큰 거 아니에요 그거? 살짝 커요. 근데 또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거 피지면은 그래도 한 몇 십만 원 하는 선 네 저 완전 그냥 이거는 진짜 갖고 싶다. 조립 되게 난이도 높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주변에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서 저한테 그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조립하면서 좀 보내는 시간이 되게 좀 유익하기도 해요. 지금 생각 정리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레고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레고 모으세요 혹시? 네 레고 저는 그 시...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재밌어요? 네 오케이. 저는 그거 그 시티 아 도시별로 이렇게 테바로 네 테바로 되어있는 거 그거에 빠져갖고 크리에이터 시리즈라고 그게 정말 재밌어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되게 흥미가 생겼던 게 그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작동되는 것들. 조종되는 것도 있고 그 기타나 피아노 그런 거 소리가 나요? 네. 오 대박이네요. 피아노랑 기타 소리나요. 우와. 어플로 이렇게 폰으로 해갖고 아 진짜 신기해요 근데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좀 저도 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시다. 세븐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아니 아니 포켓몬 이런 거 포켓몬은 우리 다 좋아했을 거잖아요. 포켓몬스도 보셨죠? 포켓몬스도 저도 봤어요. 근데 카드나 이런 거는 안 모았어요. 저는 그 유기오. 유이왕. 유이왕. 완전 빠져갖고 저는 캐나다에서 살아서 그때 포켓몬보다는 그때 제 친구들한테 그러면 그 밈 아시겠네요. You just activate my trip card. 아 예. 그 밈이요? 빰빰빰빰빰빰. 알죠 알죠. 저 이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디스크에 어렸을 때. 아 그걸 끼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막 아 오케이. 에이. 컴온.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포켓몬 좋아했어요? 포켓몬 좋아했어요? 네. 저 좋아했어요. 한국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때 포켓. 한국에서는 포켓몬스터라고.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그때 엄청 유행해가지고 제 친구도 포켓몬스터였어요. 네. 침대. 아. 아. 친구도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줄 알았고. 에? 네. 맞아요. 친구도 포켓몬스터였고. 그때 스티커 엄청 모았죠. 네. 스티커 모으고. 띠부띠부실. 띠부띠부실. 네. 저는 친구들이 띠부띠부실을 모을 때 저는 빵만 먹었어요. 왜요? 빵이 되게 맛있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좋아했던 게 그 또가스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초코 약간 있는. 약간 겹겹이 된 거나. 저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저 명누가 옆에서 친구가 보고 손을 내밀면은 어 그래 너 가져. 스티커 그냥 줘버리고 그랬었어요. 스티커 확인도 안 하고 누군지? 네. 별로 관심이 없었어서. 대신 저는 게임을 했었어요.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아 거기 또. 몇 시간 동안 이야기 할 수 있죠. 게임 보이. 게임 보이인데 이제 컴퓨터에서 PC로 할 수 있는 그. 에뮬레이션으로. 네. 전 그때 컴퓨터 없었어요. 지금 해도 돼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맨날 게임보이로만 했는데. 근데 게임보이가 원래. 원래 원작. 오. 그러면 한 거예요. 요번에도 그거 하세요? 스위치로 나온. 아 근데 스위치는 저는 그거는 안 했어요. 아 그건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그 핸드폰으로 하는. 많이 걸었습니다. 아. 운동 많이 당했어요. 죄송해요. 나 느껴져 눈빛 미쳤어요. 아니 왜냐면 최근에 그 포켓몬스터 빵이 엄청 다시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직. 품절 대란 저도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막 중고 거래하고 네? 막 스티커도 막 중고 거래하고 빵도 오픈런하고 막 엄청 크게. 근데 맨날 편의점 앞에 가면은 포켓몬빵 안 팝니다. 라고 써있던데. 왜냐면은 그걸 팜으로써 그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좀 많은 거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걸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네. 그러시는 사건들이 꽤 들어가지고 네. 아니 그게 신기한 게 포켓몬스터 그 빵이 왜 갑자기 유행하게 된 거예요? 뭐 포켓몬스터 갑자기 다시 TV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해요. 왜 그게 다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 만드시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보셨던 게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냥 바이럴 마케팅을 하셨는지 아 근데 좀 약간 좀 뉴트로 같은 열풍처럼 옛날 거를 좀 불러일으켜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호환이었을까요? 요즘 또 그 뉴트로가 또 그런 게 유행이니까 그 시절 우리는 돈 한 푼 없는 초등학생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힘이 있다. 아 이제 살 수 있다.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맞다. 맞네요. 권력이 있다. 돈은 꼭 권력이다. 그러네. 편의점을 열어라. 편의점 주민분들은 진짜 짱이겠다. 그럼 포기몬빵 맨날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다른 그런 손님들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세일러문 보는 거 좋아하는 이유도 어렸을 때 세일러문을 많이 봐서 지금 세일러문을 보면 그때 아무 고민이 없었을 때 그때 정말 심플한 라이프를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지 그때 인생 좋았지 그때 인생 좋았지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뭔가 그냥 저를 행복하게 해줘서 좋아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예전에 자기 이제 학창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포켓몬스터나 아니면 텔레톱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지 카드캡터 체리나 2014년의 에티 보셨나요? 와 그냥 모든 걸 다 봤네요? 아니 어디에 시간을 어디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음악도 아 더 어렸으셨으니까 제 시간에 멈췄거든요. 멈춘 시간 속이라서 아니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보셨어. 너무 신기해.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다 봤어요. 진짜 잡덕이었어요. 썬가드 뭐 가오가이거 웨카몰도 보고 그거 보셨어요?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도 봤죠. 진격의 거인도 명작이긴 한데 그게 마지막 시즌이 조금 구사질 수가 있어가지고 다 하시네요. 진짜 대박이네요. 와우. 와우. 요즘은 어떤 거 열심히 보세요? 요즘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SNS 한 SNS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매니아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SNS인데 뭐죠? 그거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수치사로 진짜 당장에 졸도를 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분들은 대충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전에 좀 그런 덕밍아웃을 하게 될 계기가 생겨가지고 그 거기 계신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필 사진을 하신 분들이랑 되게 막 뭐 닷글도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막 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제가 요즘 보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아직 안 봤는데요 하니까 당신 가짜라고. 오오.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아 이거 안 봤어? 당신 그 덕후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닷글을 낮춰가지고 와 지금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하고 그 애니메이션을 급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바로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오 러브라이브. 그 음악은 알아요. 음악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되게 아이돌물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그냥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나와서 이제 아이돌이 되어가는 가정을 그리는 와.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런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팬이 되고 그리고 극장판 공연 같은 걸 하면은 콘서트 같이 사람들 야광봉도 모여가지고 와. 막 떼창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막 흔히 막 그 인터넷에 들어가 다니는 썰 중에 흑장에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울려가지고 지진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옆에서 러브라이브 콘서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해요? 한국에서도 했을 때. 와 진짜? 막 cgb 막 이런 네네 맞아요. 네. 진짜 몰랐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멀리하고 있었다가 그 당신은 가짜야라는 말에 상처가 네.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이걸 보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만큼 재밌어요? 내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했고 여기에 꿈과 사랑이 있는데 와. 나는 도대체 어디서 꿈과 사랑을 찾고 있었는가. 그 정도면 진짜 지금 우리 시청자들 다 찾아볼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재밌어요? 포토리짱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도 궁금해지는데 너무 궁금해지는데 와. 나 근데 좀 과장을 못 하긴 했는데 되게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 그런 콘서트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콜라보로 해야죠. 어? 천재인데? 콘서트에 가는 게 아니라 콜라보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천재인데? 천재다. 곡을 곡을 만들어서 같이 네. 근데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나오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본인은 이제 앞에 나오고 뒤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길 원하세요? 생각했을 때. 둘 다 너무 좋은데요? 둘 다 좋죠. 저 버켓리스트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오프닝이나 엔딩 음악 만드는 거예요. 진짜. 최고죠. 진짜. 그거보다 큰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진짜. 하여튼 콘서트를 가거나 그런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긴 하겠네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빠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네. 몇 명이에요? 몇 명? 그룹이?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7명이에요. 또 추가되고 막 그래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막 추가되고 그래요? 계속 추가가 돼요.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진짜요? 그게 엄청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아마 최근 걸 거고 스포당한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일기를 보고 있으니까 중간에라가지고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점점 멤버들이 생겨요. 스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암흑의 구렁텅이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지는 않아서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들으시고 우선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 보는 게 최고의 취미예요? 거의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거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작업도 요즘엔 집에서만 해서 간단하게 기타 치고 녹음기 켜놓고 그냥 그렇게만 작업을 하고 편곡은 스튜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뭘 것 같아요. 한 번에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I 일단 I INTJ? 아깝다. INTP? 맞아요. 오! INTP INTP 원래 한 3, 4년 전에는 제가 ENFP였었는데 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제가 방송 보시고 계신 수많은 INTP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저도 ENFP예요. 아 ENFP세요? 아 TP라고 하셨구나. ENTP 아 죄송합니다. INTP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쪽은 아니고 저는 지금 상태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좀 걱정할 때가 있어요. 외롭지 않냐. 음.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 심벌치는 원숭이 아시죠? 머릿속에서 칭칭칭칭 이렇게 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될까? 하는 이게 돼가지고 이걸 되게 편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INTP랑 되게 잘 맞는데 감정적인 공감이나 뭔가 그런 거에 위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좀 섭섭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볼 수 있죠. 섭섭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둘은 섭섭해할 것 같은데? F시잖아요. 네. 저도 완전 F. 좀 센시립해가지고. 센시립해가지고. 만약에 오는 길에 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 했을 때 진짜? 괜찮아? 아니면 어디다 쳤는데? 그건 좋은데요? 전자랑 후자. 나쁜? 저는 어디다 쳤는데? 아 괜찮아. 어 괜찮아? 네. 섭섭형은 이거 둘 다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아요. 네. 둘 다 나쁘진 않아요. 어디다 쳤는데도 어쨌든 아 진짜? 킬로 하는 거잖아요. 걱정하는 거니까. 만약에 아 진짜? 끝나면 여기서 상처를 받죠. 아니면 아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그런 뉘앙스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럼 사람이 그냥 나쁜 것 같아요. 0에서 100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0에서 100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맞아. 와 진짜 오늘 션씨의 새로운 그러니까요. 매력을 알게 됐네요. 정말 이렇게 애니메이션 더 클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기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랑스러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정도로 하시면은. 응. 러브라이브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 다른 애니메이션 되게 많이 봅니다. 두루두루 많이 보고 있어요. 오. 러브라이브. 막 이러나요?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 노래 되게 그런 비슷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영어로도 덕후 덕질이라는 게 있나? 영어로는 그냥. 그냥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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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후 is like more deep. 뭔가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네요. 덕후요? 오타쿠라는 말 자체가. 오타쿠랑 덕후랑 똑같은 건가요? 그쵸. 똑같은 거죠. 아 진짜요? 덕후가 오타쿠에서 온 거예요? 네. 원래 일본어로 오타쿠가 오가 약간 높임말 아. 덕후가 뭔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듣기로는 방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방에 있는. 아. 맞아요. 오타쿠는 안 좋은 말이라고 들었어요. 조금 뭔가 좀. 부정적인. 사회랑 좀 멀리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타쿠에 대한 인식이 옛날엔 부정적이었다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랄까 전문가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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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덕후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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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나쁜 말처럼 들리지는 않잖아요. 네. 완전 좋은데. 맞아요. 원래 시작이 좀 이제 애니메이션 빠져있는 사람을 뜻해서 그렇지 지금은 뭔가 그냥 한 분야의 전문. 애니메이션에 빠져있다고 해가지고 뭐 부정적인 건 아니긴 한데요. 빨리 조심하세요.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오케이. 그러면 준이는 뭐 덕질해본 적 있어? 저는 전자제품. 옛날 얘기했지만 전자제품에 미쳐있어요. 얼리아덥터. 네. 얼리아덥터고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애플도 좋지만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는 회사들. 거기 안에 무슨 칩이 들어있고 이번에 뭐 어떤 프로세서로 막 이렇게 카메라는 뭐 이렇고 이런 걸 진짜 많이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제가. 제가. 구매하시나요? 구매는 안 해요. 저는 약간 어느 정도면은 지금 아이폰의 그 베타 버전을 쓰고 있어요. 베타 버전. What is that? 아직 안 나온. 우와. 그걸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실 진짜 쉬워요. 하기는. 불법 아니에요?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9월에 이제 나와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할 때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기능, 새로운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베타 테스팅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오. 네. 여름 6월부터 9월까지 나오고. 그 CPT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저는 돈을 내고 개발자 그 어카운트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 그 OS를. 네. 그러면 이게 뭔가 OS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 이게 문제 있다. 빨리 고칠 수 있게. 그럼 그걸로 인한 손에는 다 내가 감당하고. 네.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나오고 지금 애플이 좀 잘 하고 있어갖고. 좋아요. 첫 베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만 유일하게 핸드폰을 아 지금 핸드폰 없는데. 핸드폰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락스크린이 아닙니다. 좀 달라요. 달라요. 와. 와. 나 너무 뿌듯한데. 와. 신기해. 와. 이거 좀 신기해. 멋있다. 나 진짜 사랑해요. Please may sponsor me for. 근데 OS가 얼마나 좋아지면 간에 저는 진짜 항상 그리운 게 그 지문인식 홈 버튼이 너무 그리워요. 아 그건 진짜. 맞다고. 딱 눌렀을 때 그냥 하는 그 느낌도 너무 좋고. 특히 그리고 요즘 마스크를 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를 잘. 네. 뭐 업데이트했다 해도 잘 안 돼요. 그 이 프로그램은 삼성에 의뢰를 받고 만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덕질을 하고 막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애플 좋아하고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뭐 지금 카메라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러면 아 그러면은 쇼님도 똑같이 뭐 주변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별로 불편함 느끼지는 않군요. 어 뭔가 제가 덕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 그럼요. 네. 아까 러브라이브 얘기하는 거 좀 망셔리셨잖아요. 러브라이브는 좀 그래요. 왜요 당당해야죠. 아니 지금 러브라이브 시청자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당당해야죠. 속상해하실 리는 없는데 그분들도 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사랑과 꿈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하는데 좀 가슴이 좀 사실 살짝 울 뻔했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뭐 주술회전, 귀멸의 갈날 뭐 그런 것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거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나 그런 거 본다. 피규어도 보고 만화책도 다 사놓고 뭐 심심할 때마다 본다 하는데 러브라이브를 본다고? 하는 시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민망한 건 있죠. 근데 뭐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만화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할 때 딱히 부끄럽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덕후로서 피규어, MD 이런 걸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다, 없다?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쁘니까. 네. 가치가 그만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세일러문? 세일러문? 맨날 그런 토이샵 가서 다 예쁘니까 사긴 사는데 사고 나서 집에 와서 이걸로 뭐하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 카드를 사 아니면 테이프를 사. 세일러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테이프를 사. 근데 쓰기에도 너무 또 아깝고 안 쓰기에는 그냥 박스 안에 넣어서 먼지만 쌓이니까 돈을 그만 써야 되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DP. 엄청 예쁘게 꾸며놓으면 자랑스럽잖아요. 그게. 그 테이프라도 거기다가 예쁜데다 두면 내가 이걸 잘했다. 내 컬렉션에 이제 포함이 되어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완성이 돼요. 나의 생활과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이. 이게 제가 진짜로 제가 크리에이터 레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살 때마다 얘네들이 합칠 수 있어요. 이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스틱이 있어서 이걸 딱 붙여요. 그러면 계속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이 시티를, 도시를 만들 수 있게. 그러면 살 때마다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코너 빌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고 길이 이렇게 가야겠다. 그러면 연결이 되니까. 그럼 거기다가 갑자기 막 그러면 뭐 마블 갑자기 한정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이 시티에 스파이더맨이 살고 있네 하면서 딱 만들면은. 세계관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막 너무 재밌어요. 진짜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요. 현타는 안 와요. 현타는 안 와요. 진짜 장사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그래서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근데 솔직히 레고는 짜증나게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막 팬분들이 저 세일러문 좋아하는 거 아셔서 일본에서도 사주시고 막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또 막 너무 큰돈을 쓰시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럼 이제 우리 떠나보낸 피규어들에게 영상편지를 한 번. 따라라란. 아니에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잘 케어할 수 있겠죠. 잘 있겠죠. 뭔가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은 좀 미니멀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 피규어를 디스플레이하는 순간 좀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거죠. 엄청.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완전 동의하시는데 지금.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네요. 제가 뭐 말한 거나 뭐 이렇게. 덕질에 대한 긍정. 긍정의 에너지. 어쨌든 그 뭔가를 소비를 하면서 현타가 온다는 거는 그만한 진리거나 뭔가 그런 계기가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두고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걸 봤었구나. 내가 이런 걸 봤었지. 어 이거 봤었는데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볼까? 꺼내볼 수 있는. 저의 라이브러리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수집품? 말 그대로. 추억. 추억도 생긴. 그럼 그래요 막 예를 들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그럼 집에 가면서 빨리 집에 가서 러블라이브 봐야지. 빨리 러블라이브 보고 힘을 얻을 거야. 막 이런 건가요? 타임 타임. 거의 놀리는 거잖아요. 아니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만큼 막 힘이 되는 그런 존재인가요? 졸리면은 자야죠. 잠을요. 그러면 언제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치고 있어요? 저는 습관이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꼭 켜놔요. 아. 무조건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꼭 켜놓고. 그리고 되게 역동적이고 좀 정신없는 게임 할 때는 옆에 틀어놓고 해요. 에? 그럼 더 정신없지 않아요? 근데. 롤 같은 거 막 이런 거. 되게. 네. 차라리. 근데 롤 같은 거는 사프를 갖다가 엄청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FPS를 한다 그럴 때는 절대 못 듣고요. 네. 그렇죠. 완전 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소리도 듣고 막 하면서 저기치를 봐야 되는데 절대 못 듣고. 좀 장신없는 거 할 때는 애니나 뭐 그런 거 틀어놓고 보거든요. 네. 그때 많이 보고 피곤하면은. 자야죠. 자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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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오케이. 덕질과 관련된 용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한번. 스크린 보지 말아주세요. 스크린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 그래요? 아 네. 출처해주세요. 출처해주세요. 오케이. 첫 번째. 덕. 개못. 덕. 개못. 한번 맞춰볼까요? 아세요? 덕질. 덕질의 덕해. 개. 그 개. 여의. 덕질을. 치킨 개? 여의. 여의 맞아요. 덕. 개못. 덕. 쿠. 어렵죠. 개발. 정답은 덕후는 개를 못한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애슐리의 진짜 덕후에요. 근데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애슐리를 만났는데 저는 정작 애슐리를 못 본. 노 럭. 문이 없다. 머피아 업속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덕. 개못. 아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본. 아. 이미 아셨구나. 연기를 너무 잘하셨네. 덕. 개못. 너무 자연스럽게 모르는 척 하셔. 뭔가 다들 모르는 것 같은데. 눈치 많이 보고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죠. 자기 안다고. 자신 있게 하셔야죠. 네. 뭐. 알고 있습니다. 덕. 개못. 그 다음. 덕. 통. 사고. 덕. 통. 사고. 덕. 통. 사고. 덕. 통. 사고. 약간 러브라이프처럼 갑자기 이렇게 확 와갖고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오! 아 진짜? 어. 약간 그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뜻은 덕후와 교통사고의 합성어인데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처럼 어떤 계기로 연예인이나 이제 어떤 뭐 물건에 덕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 다음 갈까요? 네. 덕업일치. 이거 좀 쉽죠. 네? 덕업일치. 덕업일치. 아니요. 안 쉬운데요? 덕업일치. 혹시 아시다. 아시나요? 이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어. 한 번 추측해보세요. 덕업일치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덕질을 하는 게 자기 직업이랑 굉장히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겠죠. 와와와와. 덕업일치. 조금 더 추가 설명하자면 덕질이랑 직업이 일치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가 나의 직업이 됐다. 오. 그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면 뭐 애니메이션 만화가가 됐더거나 그럴 때. 그런 거죠. 아니면 어떤 가수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소속사에 가서 그 가수의 ANR이 됐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저 ANR이 얼마 전에 그 앨범 발매가 되고 나서 글을 올리셨었는데 네. 그분이 제, 저는 그전까지 몰랐는데 제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들으셨던 거예요. 와. 근데 수줍어가지고 말은 못하셨었는데 그 글을 보고 나서 좀 약간 좀 마음이 되게 뭐랄까 되게 찡했어요.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그만큼 더 이렇게 애정있게 서포트를 ANR로서 해주시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네. 되게 엄청 그런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덕통서가 아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 단어는 성덕. 성덕. 아 성공한 덕후. 아 성공한 덕후. 딕션이 대단하신데요. 성공한 덕후.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가 덕질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덕질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덕후인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휴덕. 네? 휴덕. 휴. 휴가간 덕후? 그러니까 쉬고 있는? 휴가. 그러니까 잠시 약간 좀 이렇게 멀어진? 휴일 덕후. 휴식기. 휴식기. 네. 맞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뭐 굳이 얘기하면 휴가 이제 뭐 휴식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그 쉴 휴인데 그거랑 이제 덕질을 합쳐가지고 덕질을 잠깐 쉬는 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덕질을 쉼. 그런 적 있으세요? 잠깐 이렇게. 아 물론 뭐 활동하시거나 뭐 이럴 때. 활동하 기묘한 이야기 보느라 못 받을 적 있으세요? 아 오케이. 진짜 다 보시는군요. 와우. 기묘한 이야기는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안 봤대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시즌 1, 2를 보고 hablar하고 진짜 계속 못 보게 되더라고요. 와 그거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시즌 1번 놓치면 이게 너무 봐야 될 게 많으니까 또 길잖아요 에피소드가. 그 김요한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그걸 꼭 보세요 김요한 이야기라고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까. 한 번 볼게요 아 이제 그 팬들이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또 엄청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사전에 투고를 받으신... 네, 네, 네. 그래서, 처음 거 읽어볼까요? RPG라이딩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일단, 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 때문에... 네, 본인도 그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 같은 사람이 많이 없겠다라기 때문에 어딜 나가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나를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먼저 소외감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 매니악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 마법사 뭐... 뭐죠. 두어프, 엘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굳이 왜... 굳이... 그리고 게이머들은... 일단 엄청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럼요. 완전 멋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서태지를 좋아하는 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요? 근데 제 세대 때가 거의 다 G.O.D.나 신화 이렇게 다 좋아했었는데 서태지가 그때 다 울트라매니아를 두고 막 공항에 들어와서 했었는데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딱 한 명이 우리 누나가 좋아해. 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느낌이. 그런... 자기가 혼자 좋아하는데 이걸 갖다가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다. 애들 다 막 댄스 듣고 약간 랩 나오는 거 듣고 있는데 나오는 울트라매니아 같은 거 막 그런 거 듣고 있어요. 근데 저도 친형이 있는데 저희 친형도 완전 서태지 님의 팬이여서 울트라매니아 제가 알아요. 형 때문에. 그래서 근데 형도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그걸 즐겨둔 것보다 혼자 많이 앨범 사서 듣고 막 이랬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발달도 안 됐었으니까 요즘에는 근데 뭐 SNS 통해가지고 많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해소를 하시길 바래요. 근데 형식적으로 그냥 뭐 회사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런 세계가 아닐 것 같은 사람한테 아 그 어저께 뭐 무언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마법을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뭐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계속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너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엄청난 행복을 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데 그거를 숨기거나 아닌 척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만들어낸 아니면 내가 본 모습을 보여줘야지. putting up a front. You just gotta be yourself. You gotta find someone who likes you for who you are. 가면 언젠가는 벗겨집니다. 맞아요. 네. 네. okay. I think… 이것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이게 그… 계속 좋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거면은 이거를 굳이 숨길… 필요가 있으니까. 숨길 필요가 있죠. 사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날카로운 말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응원해준다 해서 본인이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언젠간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거에 디벨롭하고 그거에 이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다 응원을 해줄거다 언젠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이분의 나이를 모르죠 근데. 고등학교 많으신데. 아 하이스쿨 하이스쿨. My bad. 하이스쿨이면은 하고 싶은 거. 랩, make beats, beats 다 만들어보고 진짜 그러는 거 좋지 않을까? 근데 쇼님은 또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하셨고. 그렇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신데. 약간 이분의 질문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저는 부모님한테 직접 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내가 마칭 밴드를 함으로써 자랑스러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뭘 하든 자랑스러워해주실 건지. 저는 아마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당신이 그 마칭 밴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랑스러워. 그 부분만 자랑스러워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거의 흡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스무 살 지나고 나서 밴드를 시작하고 활동을 했을 때 그때쯤에 DJ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계속 클럽에서 음악을 틀고 싶고 한데 제가 일단 하고 있는 일이 밴드잖아요. 네. 근데 DJ를 계속 하려면 제 스스로 곡도 만들어야 되고 DJ 디깅도 해야 되고 음악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클럽 같은 데 가면서 얼굴도 비추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 DJ 타임을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밴드 활동이 너무 바쁜 거예요. 아 근데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만두고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이상과 내 현실에서 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마칭 밴드를 하고 있지만 뭔가 랩 그리고 힙합 뭐 그런 비트를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쪽으로 욕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잠을 줄어가면서 노력을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밴드를 그만두고 DJ로 뛰어들어가지고 DJ를 하고 그 남는 시간에 뭐 다른 거를 더 유익한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잠을 잤으면 더 잤지. 진짜 원한다면은 마칭 밴드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그거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더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면 앞으로 되게 시간도 많이 가지고 살아갈 시간도 많고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마칭 밴드에서 악기를 연주했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이에요. 지금 마칭 밴드에서 음악을 연주할 정도로 잘하시는 거니까 잘하시는 거는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걸 꼭 살려가지고 빨리 비트를 만들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낸 모습을 부모님도 분명히 그 모습을 좋아해 주시고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스. 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쇼님 어떠셨나요? 어우 저 러프라이어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근데 너무 임팩트가 세긴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많은 것도 배우고 정말 저희가 몰랐던 그런 면도 많이 알게 돼서 그렇죠. 좀 더 인간적인 쇼님을 본 것 같아요. 항상 뮤지션으로 완벽한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인간적인 면을 봤다고 해야되네요. 확실한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레고는 저도 나중에 한번 스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장사 잘하네요. 하하하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저 너무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와주셔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행보라고 하나요? 행보가 있으시다면 아 일단 올해는 10월달에 옴니버스 파트 2 예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곡은 다 나와있는데 조금만 더 기획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음 아 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연말에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 투어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해외 공연도 어 많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해외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어느 나라건 찾아뵙고 무대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굴뚝 같은 마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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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